이번에는 틴커캐드로 파츠를 모델링 해보겠습니다. 보이는 치수 그대로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. 틴커캐드는 솔리드 덩어리 기반으로 모형을 더해서 빼서 하는 과정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일단 치수에 맞춰서 64, 높이는 16 이렇게 만들어주고요. 그 다음에 이 밑에 빼는 거 먼저 만들 건데요. 사이드 값을 올려야 둥글게 나옵니다. 얘는 지금 16이죠. 그리고 얘도 16인데 길이가 이쪽 길이만 20 이 두 친구를 일단 가운데 정렬, L로 가운데 정렬, 이미 가운데가 맞춰져 있네요. 얘가 지금 둘이 됐을 때 이 전체의 길이가 28이 되면 됩니다. 그래서 얘를 키보드 한 키가 1mm씩 움직이기 때문에 29 한 번 더 내려야 되네요. 그러면 28, 16, 그룹 만들어주면 자 이렇게 원하는 모양의 빼기 도형이 만들어졌죠.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에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줘야 되잖아요. 그럴 때 이제 TinkerCAD에서 사용하는 기능이 자입니다. R 눌러서 자를 불러와서 이 빨간색 끝점을 정확하게 클릭을 해야 합니다. 정확하게 클릭을 안 하게 되면 이렇게 숫자가 나오죠. 그럼 여기를 0,0으로 맞춰주면 됩니다.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 이 점에 0,0 그리고 지금 보이는 친구가 얘도 여기는 0이고요. 이 위치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16입니다. 이렇게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주고 이 상태에서 그룹 묶어주면 되죠. 그러면 구멍이 뚫리고요. 자는 매번 켜 있으면 오히려 복잡해서 필요할 때만 다시 불러오면 되니까 끄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위에 부분을 만들어줄 건데요. 자 이 윗부분에 보면은 얘는 64 그리고 얘가 48 그리고 두께가 16 틴커 캐드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필렛이라고 하는 기능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 한쪽 모서리만 깎아주기 위한 도형을 따로 만들 건데요. 그래서 그 지금 도형을 여기도 사이드 값을 올려서 얘가 지금 R값이 64 그 다음에 빨간색 도형이 그러면 반이니까 32 그래서 이 빨간색 도형이랑 이 원 기둥이랑 L 눌러서요. 위쪽 왼쪽 정렬을 해서 먼저 그룹을 하나 해줍니다. 그러면 이렇게 모서리를 깎을 수 있는 도형을 구멍 도형을 하나 만들어주고 사용을 하는 거죠. 이 상태에서 앞에 만들어준 빨간 도형이랑 L 눌러서 정렬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R32 값으로 모서리가 깎이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얘를 90도로 회전시켜서 D 누르면 위로 올라오죠. 높이는 16 맞춰준 다음에 여기 역시나 정렬 이용하면 L 눌러서 모서리가 같기 때문에 L 눌러서 정렬해주고 그룹 만들어주겠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세워서 만들어서 돌려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보면 여기가 지금 40 그리고 여기 폭이 28 그 다음에 이 친구의 높이가 64에서 22를 빼니까 42죠. 그리고 이제 여기에 구멍을 팔 겁니다. 구멍을 파줄 건데 역시나 값을 올리고 24네요. 24 24 자 위로 파줄 거니까 위로 쭉 올려서 일단 가운데 정렬 L로 가운데 정렬로 맞춰주고요. 음 지금 보니까 딱 반이니까 이제 12죠. 얘 친구가 28이고 그 다음에 얘가 12만큼 그러니까 전체를 선택했을 때 정확하게 값이 40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40.5니까 이럴 때는 여기 그리드 스냅을 0.5로 바꿔서 얘를 한 칸 하면 0.5가 움직인 겁니다. 이 상태로 확인해 보면 40, 40 맞죠? 이 상태에서 그룹 자 그러면 얘를 만든 다음에 90도 회전해서 높이는 16 맞죠?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안착을 시켜주는 거죠. 그래서 이 친구도 보면 여기는 L 눌러서 여기 모서리 이쪽은 맞춰져 있는데 지금 여기에 값을 이제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딱 붙겠죠? 그럴 때는 역시 R 눌러서 이 모서리 지금 보면 여기 0,0,0 모서리에다가 자를 설정한 다음에 빨간색 친구 선택해서 얘가 0,0 그리고 여기는 40입니다. 그러면 여기가 정확하게 딱 맞는 위치로 잡힙니다. 그리고 여기 이제 삼각형 부분 만들어줘야죠. 삼각형 부분은 이 삼각형 가져와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얘가 이쪽이 40 도형의 전체 높이 여기가 이제 28 그 다음에 폭이죠 지금 현재 폭이 12 얘는 지금 여기 모서리가 서로 맞거든요 자로 움직여도 되고요 저는 두 도형 선택해서 정렬입니다 L 그 다음에 이 빨간색 도형은 한 번 더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 도형은 움직이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이쪽에 이제 모서리를 선택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쪽 모서리 선택해 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높이가 지금 살짝 떠 있군요 얘가 높이 값이 16 그 다음에 전체 선택해서 그룹 만들게 되면 앞에서 보여줬던 지금 도안이랑 같은 치수를 가진 파츠가 모델링이 되었습니다 얘도 이제 3D 프린팅을 한다는 가정하에 익스포트로 STL 내보내기 진행해서 큐라에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큐라로 불러와 줬고요 그래서 출력 잘 될 것 같죠 만약에 이제 제대로 안 붙었다 치수가 틀렸을 경우에는 이런데 선이 있으면 끊겨진 선이 있으면 제대로 면이 안 붙은 겁니다 딱 면이 딱딱딱 맞아 떨어졌을 때 인필이 지금 하나의 덩어리로 다 채워져서 나가고 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큐라에서 이렇게 슬라이싱을 해서 확인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팅커캐드로 파츠를 한 번 모델링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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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